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국무회의에 아마 권익위원장이 배석을 하는 모양인데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임기가 언제이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 전현희 씨가 경남 통영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공부를 잘했던지 아마 변호사가 된 모양인데 통영 여자들이 이런 여자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처형된 북속어민 권익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물었는 모양입니다. 전현희는 당사자가 직접 호소해야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다 어디가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억울하게 피격당한 이대진 씨는 지금 돌아가셨고 강제북송대가 여러분들 북한으로 끌려갔던 23세와 21세의 젊은 청년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생각해야 될까 하네요. 전현희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북한 의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권익위원회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원회가 나설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 사건 모두에서 당사자들은 다 고인이 됐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 유가족들의 일부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 권익위원회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호소해야 권익위원회가 답변할 수 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내 측임에 다 알아보죠. 전현희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집중 질문했고 앞서서 권익위원회 두 사건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정말 월북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노력했느냐는 강제 북송된 북한 의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 모든 업무에 유권해석을 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번 사무처는 권익위원회가 아니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업무 침해이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의 책임을 협회해 스스로 권익위원회 질의를 격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 시민이 여러분도 하신 말씀은 김대식님이 죽은 당사자가 어떻게 호소합니까? 이건 완전히 뭐한 사람이구네. 아내와 자식이 친형이 울부짖으며 호소해도 당사가 되면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5.18 민주화 유공자는 죽은 자가 억울함을 호소해서 국가 유공자가 됐습니까? 살다 살다 이런 머무한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어째 이런 사람을 국민 권익을 위한다고 그 자리에 앉혀놨단 말입니까? 참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에 이렇게 열받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자기 입장을 좀 변호하면서 또 자기가 속한 그런 정치 진영에 그렇게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많은데 꼭 그렇게 당사자가 호소해야 답변할 수 있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익위원장이랑 그런 자리를 떠나가지고 사람으로서는 참 너무하다. 그런데 이게 또 저와 동양 출신이 경남 통영 출신 분이라서 더 좀 그렇네요.